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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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서진씨 되시죠? 동생분 말인데요 찾은것 같습니다 오빠 사람이 하나 들어오니까 바뀌는게 이렇게 많다 좀 이상해 낯선사람 와서 돌아다니는거 이상한게 아니라 어색한거지 심리적인 터세기도 하고 오빠 내가 오고나서 이집사람들 모두가 행복한데 오빠만 그걸 모르네 그날 거기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제 여동생도 거기 있었어요 그 누구야? 기억못하는거 맞네 난 한눈에 알아봤는데 이제 최면치료 그만하자 이 여자 유진이 아니야 유진이가 더라고 그렇게 싫어? 왜 다들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려고 오빠는 이제 집이 신경 안써도 돼 이제 내가 다 보석할거니까 다른 그들을 더 살인 그는 그가 든다 그는 그가 든다 그가 든다 그는 그가 든다